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. 내선안의 방송국 위코리아는 오는 7월 9일 드디어 시험방송을 시작합니다. 3주간의 시험방송을 거쳐서 8월 1일 정식 개국을 할 예정이며 개국을 하게 되면 전세계를 통틀어 한국으로 된 인터넷과 앱 기반 방송국 가운데는 유일한 24시간 정규 편성 방송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. 개국을 앞두고 함께 하기로 한 방송인 동료들과 기술적, 법적 자문 등으로 힘이 돼준 선후배들에게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. 이 메시지는 시험방송이 시작되면 바로 삭제될 예정입니다. 그 이유는 시험방송이 시작됐다면 드디어 위코리아의 방송이 실전에 돌입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. 7월 9일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7월 9일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